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도화된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제도화된 지도자가 유일하게 있다면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아닙니까 이때는 엘리라는 분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에 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고요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또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세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 악을 더했나 이걸 말씀하고 있죠 엘리는 나름대로 아들들을 제지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적으로도 다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상이 아주 희귀하였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이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거의 끊어진 그런 답답한 어둠의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였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통 가치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효도 혹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겸양하며 절제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과 이익을 지고선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나간 코로나가 시작되고 답답한 현실이 진행되는 이 몇 개월 동안 그런 답답한 저의 마음에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망을 말씀하시고 위로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세상에 대한 절망, 시대에 대한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희망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절실해지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손 놓으신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는 본문도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잖아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어요 캄캄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희귀하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희귀할 뿐이지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캄캄한 밤하늘을 뚫고 가느다란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세상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캄캄한 세상에서도 여기저기 가는 한 줄기 은총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빛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게 중요한 거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캄캄하고 전 세계가 광풍노도에 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밤하늘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 은총으로 빛을 쫙 비추시는 곳에 영락의 성도들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캄캄한 혼란의 시대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그 가느다란 은총의 빛 한 가닥을 비추셨나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놀라게 돼요 왜요? 그 은총의 빛을 받은 이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계층에 있거나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돼요 너무나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현손이더라 이렇게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하면서 어둠의 시대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을 받는 주인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한 여성이잖아요 그 여성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었다는 이 사실을 보는 순간 아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다음 이야기는 희망을 더 높여주는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 갖춘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핸디캡이 많은 사람을 밟아가실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희망이 더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없고 연약하고 드러내 보일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라고 하셨어요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을 오히려 들어올려 그에게 빛을 비추어 쓰시는 하나님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캄캄한데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오늘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영락교의 성도로 사는 나 암흑에게 비추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첫째로 시대가 어둡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장에 쭉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남편 엘가나와 온 가족이 신로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든 선하든 시대가 평온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오든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것만은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됐지만 예배당에 오시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편하니까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 장애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온 영혼을 쏟아서 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어두운 세상을 뚫고 은총의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보세요 이들은 어디 가서 예배했습니까 신로의 성막에 갔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막이 신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죠 근데 거기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엘리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죠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가보면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악하고 부패된 홈리와 비누하스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타락한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싶겠어요 더러운 제사장이 있는 성막은 성막도 아니다 우린 이제 신로로 가지 않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족은 제사장이 타락했던 부패했던 우리는 제사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나가 제사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면 많이 부패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타락했고 이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야 그런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떠돌이 성도가 가나한 성도가 많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부패됐으니까 안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들은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로의 성막에 간 것처럼 우리도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부패됐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패된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로 돼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녀가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이 물끄러움이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고 싶겠어요? 존경받는 제사장 거룩하신 분이 있는 앞에서 기도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이 기도를 이룰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옆에서 쳐다보는 제사장이 타락했던 말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므로 세상이 타락했던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어디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니 저기 라마 다임소빔에 엘가 나라는 사람과 살고 있는 연약한 한 여자 한나 그녀가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구나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이지만 그녀에게 한 가닥 은총의 빛이 쭉 내려비치는 것이 거기 그녀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기도가 허락하심을 받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여성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끝내는데 한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갑니다 약속한 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람들은 구하고 받으면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섯 명의 다른 자녀를 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사무엘을 얻었죠 하나님께 다시 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녀의 관계가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 것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녀 한나와 사이에는 축복의 통로를 연결해 놓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기도를 받으시고 계속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깊은 영적 교제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이 삶을 지속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흑암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살은 행복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로의 성막에 애봇을 입고 버티고 서 있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관을 쓰고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 딱 있는 엘리 제사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대단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으나 그는 영적으로 저 바닥에 던져진 초라한 존재였어요 그가 걸친 제사장의 애봇은 허울뿐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는 기도하는 집에 24시간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여성 한나를 물구러미 바라본 구경꾼에 불과하였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는 술 취한 여자인 줄로 오해했어요 왜요?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술 취했다고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정도 은혜를 받은 정도만 알 수 있는 분이죠 은혜 받은 만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건데 이 엘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 내 기도대로 되라고 축복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건 제사장으로 의례적으로 한 겁니다 남에게는 축복을 빌어준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신은 목이 부러져 죽고 아들 둘은 불레색과의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가문이 다 끊어져서 제사장이 씨가 마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남은 축복하면서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 그게 엘리 제사장이죠 3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크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게시를 받아서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게 상식에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와는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영적인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은총을 입는 자입니까? 제사장에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은총을 받는 한 여인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 대단한 지위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애국하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보잘것 없는 한나가 이스라엘을 건지는 여인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아들 사무엘이 자라서 불레셋에게 무릎 꿇고 있던 이스라엘을 미스바 전쟁을 통해서 불레셋의 손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나라답게 만드는 역할을 했으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 겁니까?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루키가 나옵니다 거기 루시라는 여성은 정말 불쌍한 여자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모합 여자인데다가 젊어서 남편을 이룬 초라한 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캄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 또 다른 한 가닥이 루시라는 여성에게 비치니 루키가 어떻게 끝납니까? 루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가 누굴 낳았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은 것이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밀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그 보잘것 없는 한 여인에게 또 한 가닥 빛이 비추어져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건져냈습니까? 두 여인이 건져낸 것이에요 이 두 여인이 애국자가 됐어요 한 가닥 빛은 사무엘에게 비치도록 됐는데 한나를 통해서 한 가닥 빛은 다윗에게 비치는데 그 증조모 루스를 통해서 비춰줬어요 이 두 여인은 무슨 위대한 애국자가 되려고 결심한 적도 없고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외친 적도 없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우러렀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보다도 못해 보이는 그들이 오히려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의 조상이 되므로 이스라엘을 건지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력을 끌어모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라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빛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비치고 그들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로 준비되고 훌륭한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손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 이 여인들처럼 자리를 지켜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은총을 입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계시지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본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빛 주실 것이고 그 자리가 우리 생활 현장이 위대한 애국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민족을 흥미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